아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도 월세 안내면 당장 나가세요 네 이번 달은 꼭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가게가 망하게 생겼네 방법이 없을까? 5만원 구매시 됐다 너무 무료로 해서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좀 남겨야지 진상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뿌 여기 메이크업 서비스 있다며 나도 하고 싶잖아 이 메이크업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아무나 막 해드리는 건 아니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손님 하하 5만원 구매하면 되잖아요 여기요 저 이거 다 구매할게요 이렇게나만이요? 그러면 잠시만요 계산 먼저 해드리고 메이크업 서비스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원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계산 다 되셔서 이제 메이크업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지금 굉장히 창백하시잖아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내 얼굴 창백하단 말이야? 네 거울을 한번 보시면 허어 좀 창백하긴 하네 아무것도 없잖아 너무 아무것도 없으셔가지고 햇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드릴 건데 약간 웜톤과 쿨톤 사이신데 쿨톤에 가까우셔서 제가 밝게 발라드릴게요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네 이렇게 해드렸고 어떠세요?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거울을 봐보시면 허어 예쁘잖아 네 손님 예쁘시네요 예쁘고요 네 베이스를 일단 깔아드렸고 그런데도 이제 뭔가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블러셔와 아이섀도우를 해드리는데 자 보시면 컬러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구매하신 거 열어보시면 요렇게나 컬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님 얼굴에는 약간 악마 박세인이시니까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아 네 천사시니까 요런 컬러로 한번 섞어서 해드리면 자 톡톡톡 톡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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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리면 어떠세요? 어 예쁜 거 같아요 마음에 드시죠?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살짝 해드리면 약간 악마 박세인이시니까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네 악마 아니시니까 천사 느낌으로 약간 요런 어두운 컬러? 천사 느낌인데 왜 어두운 컬러야? 이런 어두...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해드리면 더 박세인 같으시고 보이세요? 확실히 차이가 있죠? 안 한 것보다 이렇게 박세인 컬러를 해줘야 악마 박세인이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쵸 악마는 아니신데 네 그렇습니다 박세인이 악마인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자기만 아니라고 우긴다 뿌 네 아니에요 헬 이제 입술 색깔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약간 요런 컬러로 해드리면 슥슥슥 슥슥 슥슥 어? 살짝 망했다 어떡하지? 바르다 보니까 조금 두꺼워지긴 했는데 요거는 뭐 또 지워지니까 괜찮으시고 괜찮은 거 맞아? 아니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건 서비스로 그냥 해드릴게요 염색을 슥슥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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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쉽지 않다 염색까지 다 되셨고 이제 제가 서비스로 머리띠를 조금 남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빨간색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요런 느낌으로 머리띠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마음에 드시죠?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그 서비스까지 받고 가시는데 뭐 이렇게 좀 밋밋하시고 약간 배경도 없고 소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잘 어울리시기여서 어떠세요? 이렇게 하트 어... 마음에 쏙 들잖아? 마음에 쏙 드시죠? 이렇게 하트 잡아주시고 여기에 저희 하리보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치한 느낌으로 제가 꾸며드릴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나인틴 스케치 어? 너무 인위적인가? 뭐 요정도 해두고 사진 서비스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햇! 좀만 더 웃어주실 수 있으실까요? 허허!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햇! 햇! 예 끝까지 안 웃으시는데 자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? 허헝! 마음에 들잖아? 허헝! 마음에 드시죠? 여기 어떠세요? 마음에 들어요! 허헝! 좋으시면 제가 이 사진을 포토샵을 해가지고 보내드릴텐데 그 인스타그램에 태그 해가지고 저희 좀 홍보 부탁드려요 네! 홍보해드릴게요 저 세인이의 취미라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 거기도 올려드릴까요? 아 예예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한번 고려해보죠! 허헝! 네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보정해서 드릴테니까 이 소품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두고가세요 허헝! 나 참 같이 주면 터나나 네 이거는 공짜가 아니세요 손님 허헝!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청사 잘되세요 허헝! 네 감사합니다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손님 이거 사신거 구매하신거 두고가시면 안돼요 가져가세요 허헝! 산걸 다 두고 가려고 하시다니 정신이 없으시네 뿌! 휴 다행이다 와 5만원 불었다 이번달 이렇게만 한다면 월세 다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뿌! 오키님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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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헥!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형 화장해주기 대성공! 신나게 오마이형 화장 mettre or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